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3, 4도가량 올라가겠습니다. 오늘은 저기압에 영향을 받다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낮부터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지역입니다. 현재 창원의 아침 기온 11도, 창령과 함안 10도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김해 17도, 해안지역은 1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는 한층 포근해지겠습니다. 서부지역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 10도, 거창은 9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기온은 진주와 산청 19도, 합천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의 물결은 최고 6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봄기온이 완연하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 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